인터넷 쇼핑몰 보면 연예인 누구 따라잡기 하면서 사진 다 올려요. 나만 그런 줄 알아요? 정말 몰랐다니까요. 어떻게 2,500만 원을 때려요. 퍼, 퍼블 뭐요? 아니, 퍼블인지 뭔지 그런 건 전 모르고요. 정말 몰라서 그랬고 사진 전부 삭제할 테니까 좀 깎아주세요. 아니, 제가 지금 갈게요. 지금 갈게요. 자리 비우지 마세요. 망했다. 이젠야 좀 제법 춥다. 이 시간에 어휘냄처야? 야, 귤. 용달차 지나가길래 샀는데 좀 쉬다. 아, 왜 또 퉁퉁 부었어? 영은이 때문에 그래? 아, 몰라. 아이고. 전화 한 통 좀 하지. 독한만 먹은 건 알겠는데 참 모질게 두근 다. 아휴. 영은이도 귤 좋아했는데 손 노랗게 되게 너희들 둘이서 귤 먹던지 생각난다. 아휴. 야. 하나 먹고 나가. 아휴, 입맛 뚝이야. 이 집에 키끝 달려왔구만은. 하나라도 먹어. 이따가 먹는다니까. 나 나가야 돼. 엄마도 내려가. 아이고. 아이고, 그래. 반둬라. 아휴. 나 원. 아니, 이건 언제까지 묵힐 거야. 주버 터져 죽겠구만은. 빨리 빨리 좀 치워. 정 안 되면은 길에 내다 팔아. 석장에 만 원하면 팔리잖아. 내가 팔아? 아휴, 속 다 죽겠는데 엄마까지 왜 그래. 집이. 잘, 잘 마셔. 돈만 상하지. 술 해결해 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. 쪽박찬 선배 경험자로서 춘 거야. 퍼블리티? 퍼블리티권. 아, 그런 게 있었는지는 알았어야지.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 거야.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사용되면 자기가 누려야 경제적 이익을 손해보잖냐. 한마디로 말해서 정당하게 계약 체결하고 사용해라 이거지. 진작 알려주지. 너 내 말이라면 콧등으로도 안 들었잖아. 그거 무죄될 수 있다고 내가 분명히 말해줬는데. 넌 기억도 안 나지? 큰소리나 뻥뻥 치고. 아, 내가 미쳐 진짜.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면 내가 뭘 했어도 알아먹을 때까지 얘기를 했어야지. 허구한 날 헛소리 반하니 다 헛소리로 들렸지. 하여튼 내 인생이 도움이 안 된다. 이것도 다 돈 들여서 인생 경험한다고 생각하고. 2,500씩이나 들여서 인생 경험 시켜야겠니? 어? 나 뚜껑 확 열렸거든? 기름 붓는 것까지 좋은데 라이터 켜게 만들지마. 확 죽어버릴까보다. 와우, 와우, 와우. 야, 그깟 일로 죽어버리면 난 12번 죽고 부활했어, 인마. 내가 얼마나 열심히였는데. 싼 가격을 팔려고 다리품 팔고 유행 앞서려고 매일 잡지, 책, 시장 등진짐에서 이 악물고 공부했어. 그런데 이게 뭐야. 보여도 나처럼 꾸인 인생 없을 거다. 완전 자악 모드구만. 뭐 하나 술술 풀리는 게 없잖아. 영훈 씨 보다? 영훈을 왜 여기다 갖다 붙여? 나는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로 불행하다는 사람 말 안 믿어. 그건 자기 기준에서 착각하는 거라고. 뒤돌아보면 나보다 힘들고 불행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. 인생은 마음먹기 나름이라고. 참, 개똥처럼 웃지마. 약발 안 먹혀. 아, 인간은 왜 또 전화질이야? 안 되는데. 여보세요. 저 볼일 없다는데 왜 자꾸 만나재요. 나와줘서 고마워요. 연락 없었어요. 연락 되면서 거짓말 하시는 건 절대 아니시죠? 미치겠네 진짜. 내 말 어디로 알아들었어요? 미안해요.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될지도 모르겠고, 자꾸 매달릴 사람이 희진 씨 밖에 없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줘요. 미안해요. 있을 때 잘했어야죠. 돌아오면 잘할 거예요. 정말 잘할 거예요. 저기 혹시 연락 오면 내가 정말 잘못했다더라고. 내가 정말 미안해한다더라고. 희진 씨가 말 좀 대신 전해줘요. 예? 나 영원 씨.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요. 희진 씨. 마더 컴플렉스. 예? 마더 컴플렉스. 부모가 죽기 전에 진정한 독립체가 아닌 거죠. 그게 발전하면 우분증, 의처증이 되는 거고요. 무슨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요? 사랑이란 말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말아요. 당신은 그럴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. 그건 폭력이고 집착이라고요. 희진 씨. 이제 오지 말아요. 영은이 와도 안 돌려보낸다고 분명히 말했잖아요. 그냥 그렇게 7시 dis exemple. 지냁의 볶약과는 폭력하게 확인되어 음금